저는 블럭미디어의 제임스정 기자구요. 오늘 사회를 제가 맡아서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에 대한 토론에 궁금하신 것들 풀어가는 그런걸 할거구요. 여기 저희 디스코드 안에 보시면은 이더리움 머지 모든 것을 알고 싶다 뭐 이런 그 방이 또 있으니까 여기다가 궁금하신 걸 중간중간에 토론하실 때 올려주시면 되구요.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제 음성으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같이 참여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방을 이용하셔서 궁금하신게 있으면 그때그때 알려주시면 제가 궁금한 사항을 패널 여러분들한테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저희 모멘토스 같이 운영하고 있는 김민현 대표님 아주 짧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I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있는 김민현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헌트의 그 코파운더이신 우리 김동혁님. 네. 안녕하세요. 헌트 코파운더 김동혁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네. 동혁님은 혹시 뭐 직접 코딩도 하시고 개발도 하시고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맡고 있구요. 네. 2017년부터 뭐 여러가지 디앱 만들면서 예 사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더리움 그 개발자 네트워크에도 참여하세요? 어..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 네트워크 말씀이신가요? 네네. 네. 아니요. 저희는 사실 디앱이라고 이제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주로 만들고 있어서 이제 블루테인 코어 개발 쪽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이따가 제가 이제 질문 드릴 때 머지 업그레이드가 된 다음에 앱들이 잘 작동될까 그런 걱정이 있는데 네. 당장 그 동혁님은 그런 문제를 신경 쓰셔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헌트는 어떤 프로젝트인지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아. 네. 잠시만요. 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7년부터 스팀헌트라는 이제 소셜 덱을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네. 다음부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타트업을 원래 이제 모바일 앱 쪽 스타트업을 하던 회사여서 이제 그런 식으로 리넘 방식으로 이런저런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저희가 포커스하고 있는 거는 그런 블록체인 쪽에서 이제 웹3 관련 이제 그런 캐주얼한 프로젝트나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어. 좀 더 쉽게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토큰 민팅 플랫폼이나 NFT 뭐 컬렉션 발행 플랫폼 아 뭐 틀 위주로 이제 뭐 민트클럽이랑 딕셀클럽이라는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헌트의 김동용님. 그 다음에 엘리시아의 서동욱 CTO 맡고 계시는데. 네. 동욱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시아 CTO로 일하고 있는 서동욱이라고 하고요. 작년부터 블록체인 학회 디사이퍼에서 이제 이더리움 2.0과 관련된 연구를 했었어가지고 오늘 좀 쉽게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리시아 설명도 좀 해주세요.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네. 엘리시아는 이제 부동산 블록체인 유동화 서비스를 만들어 보려고 지금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P2P 대출들을 이제 NFT로 만들어서 유동화를 하고 있는 디파이 서비스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동욱님께서도 그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 그룹에는 속하지 않으셨지만 그 이더리움 2.0 이제 디사이퍼에서 공부도 하시고 그런 상황이신 거죠? 혹시 그런 그 개발자 커뮤니티의 동향이나 이런 것도 좀 아세요? 네. 속하지는 않았었는데 그 이더리움 2.0을 스터디할 때 그 이더리움 재단 한국 개발자분이나 직접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어서 아 예. 네. 네.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지금부터 그 모멘토스단 뉴스 저희가 그 미디어 NFT 이런 걸 표방하고 이런 토론들을 몇 차례 했었는데요. 오늘 주제는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궁금한 걸 다 한번 알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블록미디어가 저희 텔레그램 방에다가 한번 여쭤봤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이라면 이더리움 어떻게 하시겠냐 제가 이제 설문을 했어요. 그래서 매수하겠다. 그 다음에 그냥 홀드하겠다. 그 다음에 나는 매도하겠다. 아니면 그냥 관망하겠다. 이렇게 네 가지 설문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답이 나왔는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패널로 나오신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물어보고 가려고 해요. 이제 네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각자 나는 지금 이더리움을 어떻게 하겠다. 매수, 매도, 아니면 홀드? 세 개 중에 하나 골라봐 주시죠. 그냥 관망하겠다는 아닐 것 같아. 우리들은 어쨌든 전문가니까 관망하겠다는 아니고 매수, 매도, 홀드. 우선 김대표님. 뭘 고르시겠어요? 네. 저희는 홀드하고 있습니다. 동영님. 김동영님. 홀드. 김민원 대표님. 네. 저는 투자를 그렇게 막 하지는 않아서 그냥 지금 내가 이더리움 투자를 해야 한다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크게 변하는, 인터페이스적으로 변하는 게 거의 없어서 투자 의견이랑은 크게 영향을 주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뉴트럴. 그리고 그러면 동웅님은 어떠세요? 전문가십니까? 저는 이제 돈이 있으면 더 매수를 하면 좋지 않을까 되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동웅님은 바이네요. 자, 우선은 아주 신속하게 제가 동웅님께 조금 어려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POW, POS 이런 걸 다 아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동웅님한테 제가 POW에서 POS로 바뀌는 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비콘체인이 뭔지 그 다음에 머지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샤딩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이 네 개의 용어를 아주 짧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더리움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니까 네, 호흡이 매우 길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창안한 핵심만 네, 일단 POW와 POS는 합의 알고리즘인데 합의 알고리즘이 왜 필요하다면 이제 여러 노드들이 있는데 그 노드들이 어떻게 블록을 맞는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POW와 POS를 되게 쉽게 좀 비유를 해보면 POW는 뭔가 보물찾기를 통해서 블록을 만든다고 볼 수 있고 POS는 복권 추첨을 통해서 블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POW에서는 보물을 먼저 찾은 사람이 블록을 제한할 권리가 있는 거고 POS에서는 이제 복권에 추첨되면 블록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비콘 체인 같은 경우는 어떤 개념이냐면 POS에서는 이제 블록 제한이랑 검증자를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랜덤적으로 이런 걸 관리해주는 체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머지 머지는 뭐냐면 지금 이더리어 같은 경우는 지금 합의 알고리즘을 바꾸기 위해서 이더리어 기본에 있는 기존에 있던 원의 체인을 바꾸는 게 아니라 비콘 체인이라는 체인을 따로 만들고 두 개를 병합해서 합의 알고리즘을 변경하려고 해요.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기존에 돌고 있던 체인을 이제 아무런 중단 없이 잘 작동하게끔 변경하려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좀 이따 바로 이 설명들이 샤딩과 관련해서 이런 샤딩을 또 관리하도록 설계를 한 체인이기 때문에 뭔가 관심사를 분리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체인이 비콘 체인이고 그 비콘 체인과 지금 존재하는 이더리움 체인은 합치는 과정을 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샤딩은 일단 조각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기본적으로 원리를 좀 설명드리면 데이터를 쪼개서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을 샤딩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블록체인으로 넘어오면은 블록체인을 하나의 DB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샤딩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제 블록체인을 여러 체인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개념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붙여서 설명을 하면 원래는 64개의 샤드 체인을 사용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로드맵이 변경되어서 하나의 큰 블록을 추구하는 댕크 샤딩이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멘토스 토론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말을 많이 한꺼번에 들은 것 같아요. 솔직히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농담이에요. 너무 잘 설명해 주셨고 그러면 아까 커먼 컴퓨터의 김대표님이나 헌트의 동용님도 개발을 하시니까 서동욱, 동웅님의 설명에 내가 이 부분은 추가해야겠다라는 게 있으시면 한 마디씩 할 기회를 들어볼게요. 혹시 뭐 이거는 추가로 설명을 해보면 좋겠다. 우리가 이 머지 업그레이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혹시 뭐 김민환 대표님 추가하실 거?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될까요? 동웅님 이번에 POW에서 POS로 전환을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웅님이 말씀하신 샤딩이나 나중에 스케일러빌리티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요즘에 대중들한테 많이 나오는 얘기는 POW가 비트코인 채굴이 환경적으로 되게 좋지 않다, 비효율적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약간 그런 비난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선택으로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저희가 이제 저희 패러들한테 공통적으로 드린 질문지가 있기 때문에 그 1번에 해당하는 건데요. 저같이 이제 기술적인 걸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머지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뭘 주목해야 됩니까? 뭐가 크게 박히는 건지 그래서 이 부분은 주목을 해야 된다. 각자의 오늘 패널 4분의 입장에서 이거 하나는 꼭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돌아가면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선은 김민환 대표님부터 커먼 컴퓨터는 주로 이제 AI나 NFT나 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거니까 머지 업그레이드가 된 이후에 예를 들면 커먼 컴퓨터가 진행하시는 NFT 비즈니스나 AI 비즈니스 있어서 이런 거는 내가 주목하고 있다. 아 네.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이 머지가 되면은 혹시 그 오해하시는 분이 이게 갑자기 비약적으로 빨라진다거나 혹은 갑자기 가스비가 엄청 싸진다거나 해서 이더리움이 플랫폼이 확 성격이 변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있는 그대로의 마이그레이션을 중점적으로 하는 머지거든요. 그래서 퍼포먼스나 기존의 사용성 측면에서는 거의 달라지는 게 없고 내부적으로 컨센서스 알고리즘만 교체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 마이그레이션이라서 물론 장기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지켜보는 단계이다. 이 점을 좀 짚는 것이 오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헌티의 동영님 아까 질문은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에 나는 이거를 주목해서 본다. 아 네. 사실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제 사실 저희는 이제 D앱을 운영하는 회사다 보니까 앱 측면에서는 사실 크게 바뀔 건 없는데 저는 이제 머지가 될 때 사실 하드포크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이제 체글자들이 주도하는 이제 POW 체인이 약간 ISW라는 체인으로 별도로 이제 분리가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저는 제일 재밌는 약간 관점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더리움이 예전에 이제 그렇게 하드포크가 이더리움 클래식이랑 됐을 때는 사실 그 위에서 돌아가는 프로토콜이나 그런 앱들이 많지 않았던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하드포크가 되게 되면은 사실 이더리움 위에 있는 모든 ERC20 토큰이나 뭐 유니스업 같은 프로토콜이나 이제 모든 데이터 또한 이제 그쪽으로 하나가 복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거래소에서 토큰을 지원하느냐 마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그런 어떤 프로젝트의 주체에서 어떤 체인을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또 그러면 선택을 안 한 다른 체인에 있는 토큰이나 프로토콜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아무도 뭐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을 정확히는 못하겠지만 지금 이번에 이렇게 되게 큰 스케일로는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재미있는 관점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동욱님. 엘리시아의 동욱 CTO님. 동영님이 이야기하신 걸 좀 덧붙여 말하고 싶은데 안 그래도 벌써 그 랜딩 프로토콜에서는 이더를 빌려서 가지고 있으려는 수요가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더를 일단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드포크되었을 때 그 하드포크된 체인에서도 이더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만약에 하드포크되었을 때 상황이 이제 어떻게 이어질지 따라서 좀 흥미롭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약간 순서가 뒤에 사실 있는데 이더리움 하드포크 얘기로 넘어가야 될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은 이더리움 하드포크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억셉트 하세요? 사실 비탈리프테린이 하드포크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있기 때문에 하드포크를 그냥 받아들이시나요? 아니면 왜 하드포크를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 내지는 약간 돈벌이 때문에 하는 거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 분? 결국에는 돈벌이 때문에 하는 거는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결국에 이제 서로 이해관계가 달랐고 채불자들이랑 코어팀이나 커뮤니티 쪽이랑 그런데 그거를 근데 제가 알기로는 비탈리프테린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하드포크라는 거는 오히려 이제 사실 비트코인은 하드포크를 이제 하드포크보다는 업그레이드를 할 때 거의 소프트포크를 하는 식인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우리가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할 테니까 다수가 아닌 약간 소수의 의견은 어떻게 보면 무시되고 약간 이쪽으로 무조건 가는 약간 이런 방식의 업그레이드라고 하면은 하드포크는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어쨌든 다른 체인을 만들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런 오히려 더 제 생각에는 더 평화로인 방식의 약간 업그레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기존에 있는 커뮤니티가 쪼개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만 한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 의견도요? POS가 POW나 오랫동안 검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 데이터의 축적량이나 이 프로토콜의 변화 주기 상에서는 아직도 얼리 스테이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가 상당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머지지만 그 전에 있었던 POS 체인이 어떤 POS 체인의 개선이라기보다는 디자인적인 체인지이기 때문에 완전히 철학이 달라서 이것이 하드포크가 돼서 따로 유지하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의미가 있다. 동웅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막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쪽으로 업데이트한다고 모두가 그쪽으로 간다는 건 사실은 추구했던 탈중앙의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인 것 같아서 오히려 POW 체인이 또 하드포킹 되는 것 또한 뭔가 탈중앙적으로 이더리움이 잘 작용하고 있다라고 뭔가 볼 수 있는 근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준비가 되면 다시 한번 연기를 하는 걸로 하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지금 현재 이더리움의 생태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게 머지 업그레이드가 되고 나면 그래서 POS로 전환이 되게 되면 현재 이더리움의 생태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지금 김민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그렇게까지 단기간 내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게 생태계 입장에서 그렇게 큰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 구성이나 생태계 구성의 변화에 대해서 김민원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영님도 한 번 왜냐하면 앱을 운영하시는 상황이 있으니까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컨센서스에 대해서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 좀 더 문과적인 감성일 수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 컨센서스라는 것은 비단 컴퓨터들 간에서 쓰이는 개념임을 넘어서 우리들 사이에서도 쓰이잖아요. 사람들 간에도 합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에 적용되는 개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이론적인 기술만의 측면에서 바라볼 건 아니고 사회학적인 현상도 같이 고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렇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센트럴 엔터티가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 상황에서의 컨센서스는 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적으로 POS와 POW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운전해 왔는데 사실상 POS 체인 중에서 메이저 체인이라고 불리는 충분한 탈중앙화를 이뤘다고 보이는 체인은 없었어요. 이때까지. 그런데 이제 이더리움이 POW에서 POS로 넘어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첫 실험이니. 규모의 면에서 규모의 면에서 비트코인과 견줄만한 혹은 넘었죠. 그 정도 규모의 체인이 POS로 운영되었을 때 정말로 월킹을 하는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생태계적으로 굉장히 큰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승재님이 연결이 된 모양입니다. 승재님 말씀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이더리움 매수입니까? 매도입니까? 뉴트런입니까? 저는 그냥 관망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승재님이 지금 트레이딩을 하시는 쪽이니까 머지 입그레이드에 굉장히 주목하고 계신 부분은 어떤 건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이더리움과 여러 가지 업데이트 중에 가장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지분 증명 방식을 바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업그레이더라고 두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단순히 상호판자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더리움의 POS 자나에 따른 기존 채굴자들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의 이더리움은 최고란 채굴자들의 움직임인데 이제 최종 통로로 풀 수 있는 이더리움 플래식과 같은 종목들 이겠죠? 원래 이민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움직임에 관심을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차트상 비교를 해도 사실 이더리워보다 지금 이더리움 플래식 같은 경우가 추세가 조금 더 낫다라고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더리움 머지 이후에 이제 뭐 이더리움 플래식이나 이런 대체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트레이딩에 있어서 조금 관심을 좀 주면 좋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승재님이 이따가 말씀을 해주실 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술을 잘 모르면 사실은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이거가 궁금한데 그 얘기를 사실 해주셔야 돼서 잠깐만 승재님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아까로 돌아가서 지금 김민원 대표님은 이게 POS라고 하는 어떤 로직 또는 어떤 철학적인 기술 철학적인 이런 실험이 이렇게 대규모로 되는 게 너무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주목해볼 만하다. 이 생태계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코파운더, 헌트의 동영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에 생태계의 변화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지? 제 생각에 일단 POS 체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더림이 업그레이드는 체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태계적인 변화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모든 프로토콜들이 어쨌든 POS 체인을 공식적으로 지원을 할 거고 이게 이제 뭐 근데 사실은 여기에 있는 생태계 안에 있는 어떤 유니스워비나 컴파운드나 이런 프로토콜이 카브나 이런 것들이 서로 얽혀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어떤 프로토콜 하나가 만약에 자기는 POS 체인이 아니라 POW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더 이상 이제 거기에는 참여자나 뭔가 운영 주체나 이런 게 정말 없이 그냥 프로토콜만 덩글이 남아져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과연 그런 상태에서 그 프로토콜들이 정상적으로 계속 동작을 할 건지 그리고 이제 그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다른 데 이제 연계되어 있는 그런 다른 덱들이 사실 서로 이제 체인처럼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슈가 생기지 않을지 약간 그런 건 있는데 사실 POS 체인은 아마 뭐 PW 체인을 지원하는 덱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기본적으로 지원을 할 거기 때문에 그쪽에는 이슈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사실 오히려 만약에 포크대에서 나오는 POW 체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프로토콜이나 덱들이 아마 지원을 안 할 텐데 거기도 분명히 데이터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돌아갈지 그거는 정말 좀 예상이 안 되는 부분인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풀렸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개발을 하시는 김민현 대표님이나 그 헌트의 동영님이나 얘기하시는 게 우리는 그냥 계속 POS만 보고 앉아 있었는데 POW에 대한 관점이 좀 있으시네요 보니까 그러면 좀 직설적으로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오랫동안 목소리를 안 주셨으니까 흥재님 들리시죠?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더 그 이더리움 POW 하드포크가 돼서 나오면요 그 POW 사야 돼요? 어... 그냥 직관적으로 논리 없이 한번 얘기해 봐주세요 일단 단순히 이벤트성으로 가격적인 부분에 분명히 변동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올해 유지될지는 모르겠어요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단기적인 이벤트 드립은 전략으로 해가지고 조금 한번 노려봐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장기적으로는 그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토콜들이 지원할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당장은 단언하기 어렵다 이런 거네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되게 많은데 원래 보통 모멘토스 토론은 1시간 정도를 예상으로 하는데 오늘은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까 1시간 좀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압축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동욱님께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저처럼 기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OX로만 답을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머지 업그레이드가 되면 가스비가 감소한다 OX X로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머지 업그레이드가 되고 나면 트랜잭션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킹을 하고 있잖아요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하게 되는데 그 스테이킹 이율이나 이런 게 올라간다 그거는 저는 난세 리포트를 좀 찾아봤었는데 머지가 된 이유로는 오히려 이율이 조금 낮아진다라고는 보고는 있었고요 추후에 빌더라는 역할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때서야 이자율이 조금 늘지 않을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스테이킹 이율이 4%인데 오히려 줄어든다? 낮아진다? 아 그게 스테이킹 서비스를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이더리움만의 밸리데이터를 돌리시는 분들은 조금 줄어들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예예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갈 텐데 동웅님이 먼저 이걸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가 되면 여러 사람들이 우려하는 바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빌더라든가 밸리데이터 스테이킹 이런 개념 때문에 이더리움이 오히려 중앙화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더의 개념과 밸리데이터의 개념도 저 같은 아마추어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빌더와 밸리데이터의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이런 것들로 미루어 봤을 때 이더리움이 중앙화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답을 하실까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빌더는 트랜잭션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어떤 것들을 먼저 처리해야 되는지 어느 블록에 트랜잭션을 어떻게 담아야 이익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지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밸리데이터는 그런 빌더가 제공한 블록 정보를 바탕으로 블록을 생성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생성한 블록을 검증하는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킹은 밸리데이터가 되기 위한 조건이죠 32개 이더를 특정 컨택트에 전송을 하면 밸리데이터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중앙화되어 있다는 이슈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스테이킹 서비스가 라이더 파이낸스 이런 데에 집중화되어 있다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빌더가 될 수 있는 게 매우 강력한 하드웨어를 가져와야 되고 매우 중앙화된 주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스테이킹 라이더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디파이 프로토콜이 해결하는 것처럼 다오를 만들었고 그 다오를 통해서 프로토콜의 리스크 팩터라든가 특정 변수들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분산화시킴으로써 지금까지는 중앙화 이슈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빌더 중앙화 이슈 같은 경우는 아직은 되게 논의가 활발한 단계여서 정확히는 답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도 빌더라는 모델은 도입하려면 3, 4년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에는 너무 먼밀의 이야기인 것 같고 다만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빌더의 도입 자체가 지금 이더리움이 1.0에서 2.0으로 갔을 때 발생하는 중앙화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방법으로 또 나오는 솔루션이에요 빌더라는 역할이 그래서 아마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중앙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머지 업그레이드가 되더라도 빌더가 바로 도입되는 게 아니에요? 빌더가 바로 도입되지는 않고 오히려 머지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중앙화 문제가 남아있어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빌더라는 개념을 지금 막 논의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빌더가 이쪽에 솔루션인데 그거에 대한 우려가 미리 좀 있는 거군요 혹시 이 주제와 관련해서 김민원 대표님이나 동영님이 코멘트 하실 게 있을까요? 이더리움이 중앙화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일부는 동의하는 맥락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라이더 파이낸스나 이런 풀에 의해서 사실 노드를 밸리데이터를 다 개개인이 돌려야 제일 이상적인 그림인데 실제로는 그냥 스테이킹에만 참여하고 그런 노드들은 몇몇 개의 주체들이 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POW 체인에서도 비슷하게 있었던 문제였고 그런 마이닝 풀 같은 이슈 때문에 글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더 중앙화가 될지 더 탈중앙화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앙화, 탈중앙화를 여러 관점에서 받아볼 수가 있어요 POW 체인이라고 해도 해시 파워가 너무 약하면 한쪽 해시를 다 점령당해서 쉽게 오히려 더 중앙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POS라고 해도 토큰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쉽게 담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더 탈중앙화가 됐냐 POW가 더 탈중앙화가 됐냐가 좋은 질문이라기보다는 POS의 특성 중에서 지금 말한 그런 빌더의 개념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것이 어떤 함의를 가지냐면 POS로 넘어간다는 것은 이 노드를 돌리는 사람에 의존하게 된다는 경향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밸리데이터이고 그 밸리데이터들끼리 어떤 논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체인의 성격이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화가 더 많이 된다는 거죠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POW 체인은 아직도 누가 돌리는지가 굉장히 랜덤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브랜드로 치면 헤들리스 브랜드인 거죠 대왕이 없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나와서 업그레이드 하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저렇게 포킹되고 하면서 유지가 되는데 그만큼 프로토콜이 간결하다는 거죠 누구나 들어와서 컴퓨테이션 파워만 제공하면 바로 될 수 있고 그냥 노드 끄면 익식되고 막 이렇게 그리고 컨센서스 프로토콜 자체도 굉장히 심플해서 이제 POS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코드상으로도 간결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앞으로 POS의 길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업그레이드가 팔로우한다는 것이고 이 체인이 점점 더 사람의 디자인을 더 많이 손을 타게 된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비탈릭이라는 강력한 엔지니어의 브랜드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이 POS 디자인을 누가 제시했느냐에 따라서 이 체인이 아까 예를 들어서 이게 폴크가 났는데 POW 체인이나 POS 체인이 두 개가 됐을 때 POW가 곧 사라질 거니까 뭐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비탈릭이 어느 쪽에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거죠 그 어떤 한 사람의 아이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테크니컬한 문제만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분들도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비탈릭이라고 하는 막강한 브랜드가 사실 오히려 문제일 수 있다 동영님이나 동웅님은 어떠세요? 동영님이나 동웅님은 어떠세요? 일단은 그 이더리움의 그런 업그레이드 방향이나 이런 거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부정적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일단 뭐 저기 아마 나중에 있는 질문 중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비탈릭이 지금 갑자기 사라진다고 해도 사실 이미 이더리움 쪽에는 그런 코어 개발자분들 참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개발자 풀이 사실 개발 자체에는 영향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비탈릭이라는 그 판명이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동웅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이제 당연히 비탈릭으로 뭔가 중앙화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건 좀 탈중앙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탈중앙이 나왔던 이유는 중앙화된 시스템들이 항상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단일 실패 지점으로 지적이 되잖아요 한 곳에만 실패하더라도 이제 여러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탈릭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느냐 이런 단일 실패 지점은 아직 뭔가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단순히 프로젝트가 한 사람에 의해서 방향이 바뀐다는 거랑 그 중앙화되어 있냐 이런 거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김민현 대표님이 얘기하신 거하고 조금 관점이 약간씩은 다르시긴 한데 비탈릭이라는 존재가 갖는 존재감은 분명히 있기는 있네요 이거는 좀 더 나중에 다른 기회에 한번 더 깊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네 분한테 각각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공통 질문인데 간단히 설명을 주시면 되는데 이더리움 네트워크, 이더리움 블록체인, 이더리움 생태계, 코인 얘하고 경쟁할 수 있는 다른 네트워크, 다른 블록체인, 다른 코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나는 이더리움, 그러니까 POS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한동안은 이더리움의 경쟁자가 경쟁이라고 하기보다는 보완자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더리움 자체랑은 경쟁하기 힘든 것이 오픈소스 블록체인 개발자들의 절대적인 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빌더들이 없이 체인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물론 대기업 같은 데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블록체인이라 함은 인터넷 상에서 오픈소스로 만들어져야 의미가 있는데 이 커뮤니티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몇 명 안 되긴 합니다 수백 명 규모인데 이들이 자발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모인 만큼 해체되는 것도 그만큼 오래 걸리는 거죠 어느 한 곳으로 옮겨가는 것도 그만큼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이 개발자들의 어텐션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바꾸기는 최소한 이 이더리움이 형성된 기간만큼 정도의 지나야 제왕의 자리를 내려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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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동현님 아 네 저 제 생각에는 일단 이더리움이 나중에 그런 샤딩이나 그런 스케어빌리티 솔루션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렇게 충분히 싼 트랜잭션과 그 트랜잭션 캐페시티를 갖기 전까지는 사실 지금도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저런 뭐 솔라나나 어... 그런 뭐 파이네스 스마트체인이나 아발란치나 뭐 팬텀이나 이런 되게 알트체인들이 많이 부상을 한 게 최근 1, 2년 동안 어... 그런 거에 대한 대체제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더리움만 가지고는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NFT 1불짜리를 발행하는데 뭐 가스비가 50불이 든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사실상 이제 사용성이 너무 떨어지는 면이 있었고 그래 근데 이제 그 기간이 사실 되게 오래됐고 사실 이게 완전히 해결이 되려면 아직도 몇 년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음... 그때까지 이게 뭔가 판을 바꿀 수 있는 경쟁자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뀔 것 같아요 사실 솔라나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고 여기에서 이제 개발자 풀도 되게 단기간에 엄청 많이 늘어났었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메인넷체인 이슈들 여러 가지가 터지면서 좀 많이 내려간 모양새인데 약간 저는 이제 뭐 새로 나오는 알트체인들 중에서도 이더리움이 이제 스켈러빌리티 이슈를 풀지 못하고 있는 한 뭔가 그런 판도를 뒤집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게 나오기 전에 이더리움이 뭔가 그 솔루션이 잘 해결이 되면 그 문제 그런 스켈러빌리티 이슈에 대한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되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더리움이나 몇 개 정도의 메인넷만 남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렇게 이게 뭐 영원히 이렇게 뭐 수십 개의 멀티체인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 그 기간 동안 앞으로 몇 년간의 기간 동안 약간 친추전국 시대처럼 그런 다양한 체인들이 경쟁을 하다가 이런 정말 어 1등의 자리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 동훈님 의견은요? 저는 이제 반대로 이더리움이 1등의 자리를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 아까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터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면 최초로 블록체인에 도입을 했잖아요 이 점이 생각보다 개발자들에게 선망의 대상으로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픈 소스로 이렇게 성공한 경우는 아마 리뉴스 다음으로 이더리움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불과 작년에 이제 컨퍼런스를 다녀온 후기를 좀 들어보면 이더리움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자들끼리 여전히 발표 엄청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한다 되게 배울 게 많았다라는 후기가 많았고 가스비가 저렴하기로 유명했던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컨퍼런스에서 개발자들이 발표를 하는 것보다 영업적인 인사들이 발표를 많이 해서 컨퍼런스가 그렇게 가치가 없었다라는 후기가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 네 그 블록체인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네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그 개발자 커뮤니트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뭐 큰 사고 물론 절대 영원한 건 없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1등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로 그냥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약간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뭐 그런 얘기 나왔지만 아니 1달러짜리 NFT를 발행하는데 가스비가 50달러면 이건 상업성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개발자분들은 아마 지금 저 동욱님처럼 막 이렇게 열광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처럼 기술을 잘 모르고 이게 금융화하고 금융상품화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상업화하고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는 일반 유저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가스비도 좀 낮으면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현할 수 있는 다른 코인이 은근히 나와주길 사실 바란단 말이죠 그래서 뭐 솔라나가 작년에 여름에 난리를 치고 뭐 BNB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BNB 코인도 그게 이제 이더리움을 하드포크 한 건데 그냥 가스비가 낮아서 그 노드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저렴한 가스비니까 그쪽으로 다 도망가기도 하고 뭐 이전하기도 하고 됐잖아요 네 그게 창평자우에서는 상술이라고 보는데 뭐 기술적인 개발 완성도나 이런 거를 떠나서 그런 걸 너무 이더리움 쪽에서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 그런 생각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승재님한테 사실 준비된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얘기를 이제 듣도록 할게요 머지 업그레이드가 된 다음에 이제 시스템이나 시장에 급변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시장 내에서 어떤 이슈들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관련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는데 너무 레버리지 비율이 올라가 있다라든가 뭐 가격이 급등하는 거에 대비한 또는 급락하는 거에 대비한 것 때문에 시장이 막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머지 이후에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서 봐야 되는지 그 시장 관점에서 어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 가격적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머지 업데이트 이후에 그 스테이킹 인출에 인한 가격할의 무료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커뮤니티 보니까 약간 그래서 뭐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인출에 대한 그 이슈 자체는 사실 상하이 업그레이드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좀 알고 있기도 하고 어 한 번에 많은 물량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뭐 설계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해당 업그레이드 자체도 아직 정확한 뭐 그런 이제 진행 시기를 정해져 있지는 않고 그게 이제 뭐 내년 초 이 정도로 알고 있어서 이게 스테이킹으로 스테이킹 인출로 인한 그냥 단기적인 급락 이런 가격 변동성은 조금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이더리움 머지 이슈로 인해서 막 이제 단기 투자자들 단타성 이제 트레이더들이나 단기 투자자들 또는 뭐 이더리움 4 에어드랍을 노리고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이제 분들의 이후에 이제 단기 매도 물량 정도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있어서 머지 업데이트 이후에 이제 이런 단기 매도 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뭐 그런 급락을 하거나 이런 부분 없을 것 같아요 음 오히려 그 레버리지가 많이 쌓여 있고 그런데 승진님 생각은 그렇게 급락을 막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쪽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앞에 얘기를 사실 들어보면 설명이 된 것 같긴 한데 머지가 된 이후에 이번에 머지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해서 POS로의 이행이 완결되는 것이 아님으로 아까 말씀드린 상하이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빌더를 도입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에 과연 각 프로젝트들의 개발 방향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냐 그런 얘기를 여쭙고 싶어요 그래서 동영님 입장에서 지금 헌트 같은 경우에는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에 우리 프로젝트를 개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 머지 업그레이드가 사실 그런 블록체인 내부적인 어떤 그런 동작 방식이 변하는 거지 사실 그 위에서 돌아가는 앱이 동작하는 인터페이스나 방식이나 이런 거에는 전혀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따로 저희가 개발 방향성을 바꾼다든지 할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추가로 여쭤볼게요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지만 중앙화에 대한 우려가 있어가지고 또 미국 쪽에서는 예를 들면 스테이킹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제 질문도 하나 들어왔는데 예를 들면 업비트에서도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를 하니까 내가 이더리움을 맡기면 업비트가 그걸 가지고 일종의 밸비데이터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금융이나 아니면 검찰이나 이런 데에서 니네들 스테이킹한 명단을 한번 까봐라 그중에 누가 불법 행위를 한 것 같은데 명단 좀 내놔봐라고 하면 업비트는 알겠습니다 하고 내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스테이킹 서비스나 이렇게 어떤 개인의 프라빗한 부분이 노출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런 우려가 개발을 하시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지금 질문에서 살짝 중앙화랑 스테이크 서비스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거기서 프라이버시 이슈가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질문을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업비트 같은 중앙화된 기관이 중앙화된 누군가가 스테이킹을 해서 물량을 갖고 있고 그거를 어떤 국가 권력이나 이런 데서 한번 열어보자라고 했을 때 그거를 업비트가 저항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그럼 그걸 이제 장부로 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블록미디어의 JJ기자도 여기에다가 돈을 얼마 넣었네?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장부가 까임으로 인해서 이제 알려지게 될 텐데 네 근데 어차피 업비트나 이런 중앙거래소에 들어가 있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킹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정부에서 만약에 업비트에 그거를 요청을 하면 업비트가 줄 수도 있고 그런 이슈는 똑같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사실 중앙화 거래소에서 사실 스테이킹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는 이제 약간 뭐 그걸 탈중앙 방식으로 하는 리더파이낸스나 이런 데도 있지만 이제 유저 입장에서는 그게 더 어려우니까 그렇게 뭐 개인지갑을 써가지고 뭘 한다는 것조차도 어려우니까 이제 아예 거래소에서 이걸 자기네가 대신 해주면서 중간에 이제 컷을 먹고 이자율만 일부를 제공을 해주겠다 약간 이렇게 좀 대행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스테이킹을 이거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릴게요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탈중앙화의 레이어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인프라적인 피지컬 컴퓨터가 디센트럴라이즈 돼 있는 거랑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폴리티컬 디센트럴라이즈이션이라고 해서 인디비듀이나 올가니제이션이 디센트럴라이즈이션 돼 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터페이지나 데이터셋 스트럭처 로지컬 디센트럴라이즈이션이 돼 있는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키텍처럴 디센트럴라이즈이션이랑 폴리티컬 디센트럴라이즈이션이 두 개가 섞여서 설명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비트에서 돈을 맡기는 행위는 이미 센트럴 엔터티가 아키텍처 레벨이 아니라 그 위에서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센트럴라이즈된 양상을 보이는 건데 그러면 스테이킹 서비스와 마이닝 서비스도 운영하잖아요 보통 마이닝 풀도 같이 운영할 때 여기서의 프라이버시가 어떻게 좀 달라지냐면 스테이킹 금액을 사서 넣는 행위는 순전히 넘버잖아요 넘버기 때문에 굉장히 파이낸스적인 성향이 강해요 피지컬한 컴퓨터를 확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비트나 이런 거래소에서 자금이 많은 거래소에서 컴퓨터 한 대만 가지고도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버추얼한 컨셉으로 그런데 이제 POW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내가 돈을 받아서 클라우드를 운영하든 뭔가 피지컬한 옵젝트를 사야지만 그 마이닝 파워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프라이버시 측면에 있어서 리걸 엔터티를 거치지 않고서 바이패스하는 형식으로 난 얘 누군지 모르는데 컴퓨터만 돌려주는 거예요 라는 형식으로 해왔던 그런 행태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세금 때문에 그래요 지금 스테이킹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냐 안 물리냐가 슬슬 나올 것 같거든요 이 스테이킹 서비스가 일반화가 되면 지금은 뭐 지금은 NFT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주냐 안 주느냐도 정하지 못한 상태라서 스테이킹 서비스에서 이자를 한 4%씩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업비트에다가 이더를 맡기면 이건 빼박 세금 물릴 거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라이더 파이낸스라든가 이런 탈중앙화된 프로토콜에 내가 이더를 맡기면 사실 대한민국 국세청이 알 방법은 없거든요 이런 면에서 스테이킹 서비스가 금융 상품화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관점인 것 같거든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프라이버시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후에 금융 상품을 디자인하는 우리가 디파이 같은 걸 만들 때 그런 고민을 했던 것처럼 이후에 POS가 금융 상품화할 때 그런 프라이버시 문제가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김대표님이 설명 주신 것처럼 세 가지 관점이 있고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동웅님이 이걸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스테이킹 서비스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더리움 이자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걸 이용하는 게 좋아요 지금 이게 중앙화된 업비트에 그냥 덜컥 맡기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좀 어렵고 귀찮긴 하지만 라이도 같은 걸 찾아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예전에 디파이 이자농사 할 때도 막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누구한테 그냥 맡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얘기 이런 스테이킹 서비스를 어디다가 하면 좋다 이런 게 있을까요? 혹시? 동웅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방금 댓글에서 읽은 것처럼 실은 제일 좋은 거는 그나마 쉬운 건 라이도 파이낸스 같은 걸 이용해서 스테이킹 하는 게 그나마 쉬운 방법일 것 같고요 그렇긴 하지만 지갑을 일단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해킹 이슈라든가 피싱 사이트에 되게 취약하기 때문에 좀 약간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조금만 몰라도 되게 당하기가 쉬워가지고 그리고 라이도 파이낸스는 유명해가지고 생각보다 피싱 사이트가 진짜 많거든요 주소가 조금씩 다른 라이도 파이낸스가 되게 많아서 그런 걸 되게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실은 거래소만한 선택이 또 없죠 그래서 너무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고 두 번째가 라이도 파이낸스를 이용을 하는 거고 조금 지갑이랑 이런 쪽에 익숙하신다면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해행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수익률을 높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실은 밸리데이터를 돌려보는 게 실은 가장 좋죠 음 근데 밸리데이터 되는 게 어렵잖아요 서른다섯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서른 두 개가 있어야 하긴 하죠 아 서른 두 개요? 맞아요 그 정도가 있어야 되니까 문제긴 하죠 그러면 뭐 제가 이더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서른 두 개만 모아 오시면 밸리데이터 될 수 있게 저희가 뭐 조그맣게 무슨 슬럿 슬럿 같은 걸 만들어 드릴게요 이런 거는 상품화하기 어렵나요? 어 제 생각에는 개발 아 좀 더 익숙하게만 하면 그렇게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능하긴 해요 근데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추천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 그거를 뭐 예를 들면은 엘리시아나 아니면 헌트 같은 데서 서비스 하시면 장사 될 거 같은데? 하하하하 예 아니 저는 이제 그런 꿈을 사실 꾸고 있거든요 이게 이 레거시 금융시장의 채권 상품처럼 이더가 꼭 서른 두 개가 아니더라도 맡기면 안전하게 밸리데이터를 해주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조금 요원하군요 지금은 저 근데 또 수익이 생각보다 차이가 많거든요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6에서 15%까지 받을 수 있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4%에서 6% 사이이긴 해서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차이가 또 많이 납니다 생각보다 최둥두 기자 들으셨죠? 우리 밸리데이터 되는 법 이런 걸로 강좌를 하나 엽시다 우리 동웅님을 강사로 모셔다가 농담이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오후 9시 36분이어가지고 슬슬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얘기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킹의 문제 그 다음에 김민원 대표님 말씀 주신 탈중앙화와 중앙화 논란과 관련된 어떤 층위들도 얘기를 들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저희처럼 일반인들은 기술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에 과연 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가상 시장의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승재님께서 자 머지 업그레이드가 이제 되고 난 다음에 과연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어떤 트렌드를 보일 것인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고 다른 분들 의견 듣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더리움 머지 이후에 이제 좀 저는 좀 이더리움에 대한 전망을 좀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 질문을 제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선은 이더리움 머지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게 좀 많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사실 지금 현재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좀 미연준 약간 이런 영향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사실 뭐 독단적으로 뭐 특정 알트코인이 엄청나게 상승을 한다 뭐 이런 시총이 가벼운 알트들은 그런 게 가능할지 몰라도 사실 이더리움 같은 종목들은 그런 독단적인 사이클을 불리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네 대신에 이제 장기적인 부분에서 우상향한다라는 관점을 봤을 때 뭐 긍정적인 영향이 될 만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서 뭐 공급량 감소에 대한 뭐 그런 기대와 그리고 이제 뭐 스테이키나 뭐 이런 친환경적인 이런 지분 증명 방식으로의 이제 전환에 대해서 아마도 이 기관들의 반응이 좀 좋게 나타나고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좀 기사들 많이 접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뭐 제이피모건이나 시티그룹 같은 유명 기관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좀 납의 효과로 기관 참여 확대와 같은 좀 긍정적인 부분들 좀 있을 것 같고 이후에 뭐 계속 지속적인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된다면은 뭐 가스비 감소 효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망에 좀 좋은 영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진짜 그 머지 업그레이드가 되고 POS가 되면은 어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더리움이 디플레이션 코인이 되는 거는 맞나요? 그 동욱님 디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어 일단 채굴량 자체는 많이 줄어들거든요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 이더리움 1에 비해서는 채굴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서 디플레이션에 가깝지 않을까 예측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요?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꼭 그런 게 아니에요? 큰 상태가 늘어나긴 하지만 막 엄청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디플레이션이 온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가스비로 나가는 게 줄어들고 그건 소각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아 그거는 이제 지금도 당연히 소각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어 여전히 어 네 구체적은 숫자 차이를 제가 정확히 지금 몰라서 확답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동우 형님 제가 질문한 게 틀렸나요? 디플레이션 코인이 될 거다라고 막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데 제가 떠든 건 아니고 외신들이 막 그러고 있는데 아니에요? 어 네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제 어쨌든 이더리움이 이제 소각이 얼마나 되냐 발행이 얼마나 되냐에 이제 작용되는 변수들이 사실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동우 형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어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들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아 이래서 참 그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들도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 단순히 그냥 이럴 거야 라고 지금 알고 막 기사를 막 쓰고 있는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그 기술적의 전문가 두 분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우시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기사를 쓰면 안 되겠습니다 단정적으로 이더리움이 디플레이션 코인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네요 들어보니까 자 그러면 나머지 그 숭재인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에 과연 가상자산 시장 내지는 이 전체 그 우리 블록체인 신이 어떤 식으로 바뀔 것 같다 그런 것들을 말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원 대표님부터 이더리움이 POS로 가는 가장 큰 이유는 한 가지를 적기 위해서인데 여기가 이제 월드 컴퓨터를 하고 싶으니까 컴퓨터는 빨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싶은 거죠 확장성 POW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장성으로 가는 건데 이것이 첫 번째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POW나 POS 두 개를 비교할 때 어느 한쪽이 기술적 우위가 아니다 디자인적인 초이스에 가깝고 오히려 POS가 덜 테스트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갔을 때 이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는 웹 3.0 라이브러리 이름도 웹 3.0 했으니까 웹 3.0이 어떤 인터넷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공통 저장소 같은 느낌이었어요 인터넷상에 있는 면매가 안 되는 나의 NFT로 올려둘 수 있는 작은 공간 그렇지만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는 이뮤터블 데이터베이스 같은 느낌이었다면 POS 이후에는 컴퓨테이션이 더 강조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스케일러블해지는 솔루션들이 계속해서 붙을 수 있는 근본 토대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 개수 프로그램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도 주의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들이 여기서 이제 더 많이 배포가 될 거고 서로 연결이 될 거고 그 작용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스케일러블 솔루션도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레이얼 2에서도 많은 업데이트가 일어나게 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인터넷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더리움은 그 월드 컴퓨터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동영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일단은 이게 사실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엄청 많은 개발자분들이 같이 열심히 해서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게 근데 진짜 이더리움 역사상도 그렇고 전체 이제 블록체인 히스토리상 이 정도로 큰 업그레이드는 처음이고 사실 저는 처음에 이 계획을 들었을 때도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 그리고 심지어 중간에 체인을 멈췄다가 다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돌아가는 상태에서 이거를 바꾸는 건데 사실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올 확률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거 그런 위기를 넘기고 이게 업그레이드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을 때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제 이더리움 그 넷저크에 대해서 더 믿음이 강해지고 이제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흘러갈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에 근데 여기서 뭔가 이슈가 생겨서 솔라나처럼 메인넷이 한 달 동안 몇 번 다운된다든지 이런 게 생기면 이제 전혀 또 다른 스토리가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갑니다 네 그 이제 제가 읽은 기사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는 비행기가 지금 이륙을 해서 하늘을 날고 있는데 네 날고 있는 상태에서 비행기를 수리하겠다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게 사실 스타트업들이 무슨 제품을 이제 런칭된 이제 라이브에서 돌아가고 있는 제품들을 업그레이드 할 때 그런 표현들을 예전부터 많이 썼었는데 사실 대부분 스타트업 제품들은 그렇게 교체를 할 때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의 이제 신청을 거치고 이제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무슨 계속 바꾸고 계속 망가뜨려라 뭐 이런 게 약간 산의 표호로 있었을 만큼 사실 업그레이드 할 때는 망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블록체인 쪽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훨씬 더 크리티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동웅님 머지 이후에도 계속 절차가 많이 남아있죠 네 여전히 많이 남아있고 머지를 했다고 해서 이더리움을 해결하려고 했던 확장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어가지고요 여전히 한 네 가지 정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네 네 가지 뭔가요? 네 샤딩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도 이제 해야 되고 버클 트리라고 하는 되게 어려운 트리 그러니까 지금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자료 구조를 바꿔서 뭐 노드를 좀 경량화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지금 또 마지막 펄지라고 한 단계는 지금 이더리움 노드가 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블록을 많이 쌓아왔으니까 네 그 기간 전부가 아니라 뭐 1년 2년치만 들고 있으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가 눈이 돼서 음 데이터를 많이 줄이는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 네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머지도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네 동웅님은 머지 업그레이드 성공 확률을 얼마나 보세요? 어 그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테스트를 정말 많이 했고 고심하고 있어서 그래도 뭐 완전한 업데이트는 없죠 아까 두 명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업데이트 할 때는 네 혹시 모르는 일이 항상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올라온 거 몇 개 받고 오늘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9시 48분이기 때문에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승객님께 하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자 투자자입니다 이더리움 투자자 이더리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투자 방법이나 포지션 이런 게 있다면 한번 말씀을 주시겠어요? 어 저는 일단은 우선 차트 기술적 분석을 기반으로 이제 투자를 주로 하는데요 어 최근에 이제 그 도미넌스 움직임을 보면은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어 상대적으로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좀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을 할 때 이더리움이 좀 가격 방어가 좀 잘 되고 있는 편인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이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이더리움이 또 상승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는 여전히 이더리움도 똑같이 하락을 한다 그래서 이게 실제 차트를 봐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 사실 뭐 머지 업데이트에 대한 뭐 기대감이 뭐 이런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그런 게 있지만 사실 8월 14일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조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암호화폐가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좀 추가하고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더리움이 사실 그 머지 업데이트에 대한 그런 그 가격 호재는 단기적으로 조금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 9월에 있는 그 거시경제 관련 일정들에 대한 그런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은 이 하락 추세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차트를 보고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 반등 시점에서 대신에 이 비트코인 대신에 이제 이더리움을 활용해서 이더리움을 매수하는 방향 아무래도 이 회복력이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아직까지는 조금 나은 편이니까 비트코인을 매수하기보다는 이더리움 같은 약간 이런 추세가 조금 회복력이 빠르고 상대적으로 가격 방어가 잘 되는 종목들을 좀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질문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이 비트를 넘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누가 답을 해주시겠어요? 가격적인 측면도 있고 어떤 이 블록체인 씬에서 갖는 위치의 문제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이더리움의 경쟁 얘기는 했었는데 이더가 비트를 넘을 수 있을 것인가? 누구나 아무나 한번 답을 해주시면 가격적인 측면이든 시장 내에서의 영향력이나 지위든 이더가 비트를 넘을 수 있을까요? 네트워크의 가치 측면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김민정 대표님 네트워크의 가치 측면에서 토탈 밸류 락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쪽은 오더가 N이라 그러면 여기는 컴비네이션 N 제곱 N 삼성 이렇게 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연산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거든요 스크립트 수준이라면 이쪽은 그냥 프로그램을 계속 배포할 수 있는 상태고 그게 점점 쉬워지는 거니까 사용처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탈 밸류 락드가 이더리움이 더 크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그 가치를 잃어버리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 본연의 디자인 철학상 어떤 레저 장부에 기록된 숫자들을 안전하게 보관해야겠다라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실험들 엄청 느리고 조용하지만 더 조심스럽고 천천히 가는 실험들이 진행 중이라고 보여서 그 두 개가 어느 게 기술적인 우에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동웅님 리더가 100팀 넘을 수 있나요? 비트가 생각보다 블록체인 신에서 되게 합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블록체인의 시장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 댓글 남겨주신 것처럼 여전히 금과 같은 느낌으로 계속 쓰일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비트코인에서도 느리지만 진짜 많은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특히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있었던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는 거의 주제가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쪽으로 되게 많이 쓰였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충분히 이더리움과 같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둘은 비교할 수가 쉽지 않지만 되게 비등비등하게 계속 가지 않을까 해요 네 동웅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저도 아까 전에 민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다양한 프로토콜들이 있고 TVL이 증가하게 되면 그거에 제곱이나 세제곱식으로 이제 더 가치가 훨씬 더 부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시총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을 넘는 이벤트가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아무도 네 동웅님은 플리퍼링 플리퍼링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거네요 역전될 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드라이브 되는 요인이 사용이라기보다도 지금은 약간 어떻게 보면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규제적인 면이나 어떤 다른 외부적인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사용을 하는 체인이기 때문에 유저들이 거기에 어떤 가치를 저장하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뭐 사용료를 내고 이 네트워크를 쓰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가치가 정해지는 거라서 사실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예를 들면 뭐 금의 시총을 뭐 아마존 시총이 넘어갈 수 있냐 뭐 F시총이 넘어갈 수 있냐 약간 뭐 이런 느낌의 비교라서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 나온 게 저희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합의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 사실은 있는데 뭐 POW POS 말고 혹시 이제 그 다른 김민현 대표님이랑 동영님이나 동웅님이나 합의 알고리즘이 POW POS 말고도 있다 이런 것도 있다 예를 들면 뭐 POF 이런 개념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뭔가요 이런 질문도 있는데 꼭 뭐 POF가 뭔지 설명하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POW POS 말고 이런 것도 있다 소개해 주실만한 게 있으면 일단 뭐 대표적으로 예전에 이오스나 스팀 같은 블록체인들이 디포스라고 포스 캠 포스인데 그 스테이크를 남한테 딜리게이션 약간 위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약간 직접 민주주의보다는 좀 더 대입 쾌연을 뽑아서 정치를 하는 약간 대의민주주의에 가까운 약간 디포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이낸스 체인 같은 경우에는 POA라고 프로포업 어서리티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 그 그 바이낸스에서 어떤 정해준 어떤 엔티티들만이 노드를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앙화된 성격의 약간 그런 컨센서스도 있고요 음 POF는 뭔가요 사실 질문이 POF가 뭐냐고 질문이 들어온 어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POF는 뭐죠 하하하 음 잠시만요 미버스코인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POF라고 하는 걸 쓴다고 하는데 미버스코인 이건 저희가 좀 공부를 해서 답을 드려야겠네요 그러면 그 뭐냐 사실 PO PO 어쩌구 시리즈가 되게 많은데 PO, W, POS 두 가지 트리로 있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리고 이것의 이제 이론적인 토대는 뭐냐면 FLP 임파서빌리티라고 모든 어신크로노스한 시스템은 원래 원칙상은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데 컨센서의 완료 불가능한 거죠 디스트리비티드 시스템은 합의가 불가능한데 이제 어숨션을 할 수는 있다 했을 때 첫 번째가 그 싱크로니 어숨션이고 두 번째가 이제 넌디터미니즘인데 첫 번째는 어신크로노스한 환경이지만 싱크로노스하다는 부분을 어느 정도를 가정을 해서 만드는 거고 그게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잔티 임포트 톨러런스라고 해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게 넌디터미니즘이라고 해서 사토시 컨센서스라고 해가지고 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확률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연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맞을 걸 이라고 해서 진행은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프로버블리티를 노입하는 거죠 어떤 사실이 팩트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주 팩트의 확률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합의를 하자 라는 그 두 가지 방향성이 크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머지라는 이벤트는 이 철학적인 아예 근본적인 가정이 바뀌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벤트라고 보는 겁니다 김 대표님이 지금 설명하신 거 우리 듣고 계신 분들 다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뭐 싱크로 싱크로 근데 여하튼 제가 이해하는 건 이겁니다 원래 분산된 어떤 그 상황에서는 합의라는 게 불가능하다 근데 그거를 합의를 어떻게 어떻게 하느냐에 놀리고 그 사토시 경우에는 확률이 높은 원래 합의라는 건 불가능한데 확률적으로 그냥 그 합의가 됐다는 쪽으로 가자 라는 거고 반대편에서는 이제 POS처럼 그냥 그 합의를 하는 거죠 저도 해설을 못 해드리겠네 그래서 어떤 그 가정에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이게 합의라는 거를 깔고 가냐 아니면 합의란 원래 없는데 확률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보냐 이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이널리티가 생기잖아요 POS에서는 왜냐하면 특정 금액을 초과해서 합의를 아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능한 거죠 그렇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클로즈드셋에서 안에서의 파이널리티가 생긴 거지 우리가 전체 월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밸류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는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거잖아요 버추얼한 컨셉이잖아요 모든 토큰이나 어떤 숫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첨예한 대립을 이루지만 실질적으로 기능상으로는 비슷한 효과를 내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사실은 제가 이제 김현 대표님하고 논의하고 있는 무슨 모임이 하나 있는데 그 모임에서 주제를 달아도 될 만한 조금 굉장히 딥한 얘기여가지고 저도 좀 공부를 한 다음에 기사를 쓰거나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오늘 오신 전문가 네 분한테 내가 5년 후에 이 머지 업그레이드 상황을 내가 역사책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줄로 그때 머지 업그레이드라는 게 있었는데 이러이러 땐땐땐땐땐땐땐이야 이렇게 한 줄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순으로 해볼게요 서동욱 우리 동욱님부터 5년 후에 내가 역사 저술가가 돼가지고 머지 업그레이드는 땐땐땐땐땐땐땐이야 네 머지 업그레이드는 최초의 POS 도입이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리가 좀 안 들려가지고 아 네 진정한 최초의 POS 도입이었다라고 요약을 해보실 것 같아요 진정한 최초의 POS였다 네 그 다음에 동영님은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하는 걸 잘 못하는데 저는 사실 이걸 그렇게 나중에 엄청 시간이 5년이면 사실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 가서 봤을 때는 별게 아니었던 것처럼 보여질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왜냐하면 뭐 사실 기술 이렇게 발전하는 이런 극초기 단계에서는 사실 이런 되게 극단적인 변화나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엄청 많이 생겨날 거기 때문에 이게 그때 되면 잊혀지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히스토리컬한 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Y2K 프로블럼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때 그 쌩 난리를 쳤는데 아무것도 아니었어 Y2K도 그랬잖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야 이거 굉장히 새로운 시각인데요 5년쯤 지났을 때 지금을 돌아보면 아 그때 그렇게 쌩 난리를 쳤었어 근데 별거 아니었어 사실은 재밌네요 재밌는 시각인데요 50% 훨씬 더 그런 일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김민현 대표님은 한 줄로 요약하면 저는 비탈릭 형님의 말을 들어서 55%의 프로그레스라고 요약을 하겠습니다 웹세지까지 55% 진행됐다 갈 길이 많다 아직도 아니요 엄청 많이 왔었지만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의 생애에서 웹세지를 리드하는데 55%나 리드를 했으면 정말 다 잘한 것 같습니다 50을 넘었다는 의미에서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는군요 네네 사실 비트코인은 맵3가 되려고 나온 애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리더십이 그쪽으로 옮겨간 거죠 그리고 우리 AM 매니지먼트의 승재님은 사실 준비된 답변이 있는데 제가 그거 왜 알고 다른 걸 짚어드리려고 그러는데 승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5년 후에 이더리움 얼마예요 가격을 가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격이요? 이거 누가 맞출 수 있겠어? 5년 후에 5천만 원 가야죠 여러분 들으셨죠? AM 매니지먼트는 5년 후에 이더리움 가격을 5천만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제가 5년 뒤 미래를 바라고 트레이딩을 하질 않아서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멘토스가 이런 식의 토론을 몇 차례 했었어요 근데 한참 좀 쉬웠다가 왜냐하면 저희가 커먼 컴퓨터랑 같이 커먼 컴퓨터가 언커먼 갤러리라고 하는 NFT 전시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장남 보건사 앞쪽에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 KBW 할 때 처음 오픈을 했고 그 공간에서 저희가 오프라인 모임을 해보려고 막 준비를 하다가 추석도 끼고 그 사이에 뭐 저도 그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몸을 사리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좀 느려졌어요 근데 그 사이에 머지 업그레이드 이슈가 있어서 온라인으로 한번 요거는 얘기를 해야겠다 라고 해서 오늘 시간을 만들었고요 아마 다음번 모임은 언커먼 갤러리라고 하는 NFT 전시 공간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저희가 그거를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고 이런 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진짜 전문가 여러분들 또는 인사이트가 있으신 연사분 연사분 전현자분을 모시고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온라인으로 하는 마지막 토론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머지 업그레이드에 대한 얘기 오랜 시간 동안 했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후에 저희 블록미디어하고 커먼 컴퓨터가 준비하는 그 언커먼 갤러리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패널 여러분들 소개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커먼 컴퓨터의 김민원 대표님 고생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헌트 프로젝트의 그 코파운더이신 김동영님 그 다음에 엘리시아 프로젝트의 그 CTO하고 계시는 서동욱님 그리고 AM 매니지먼트의 송승재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였습니다 저희 뭐 기술적인 거 도와준 최동력 기자도 고생해 주셨습니다 지금 10시 6분이네요 한 번쯤 정리를 쭉 해주시고 머지 업그레이드를 좀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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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